아, 잠시만요. 사진을 봤는데, 이게 제 실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어떻게 알고 들어왔을까? 아니, 아니, 그 예전에 음악 할 때 이제 알았던 친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알고 왔을까? 그러고 이제 뭐야, 그 댓글들 중에 잘 지내고 있네, 다행이다, 화이팅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나 누구길래 이런 말을 쓰나 해서 봤더니 안 친한 대학 동기야. 번호 바꾸고서 연락을 안 한 대학 동기. 닉네임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안 건지 모르겠어. 조졌네. 나의 이중생활이, 나의 이중생활이 곧 끝나게 생겼다고. 지엔자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들키면 진짜 AD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보세요? 어 누나. 내가 보지 말라고 했잖아.. 왜요, 나 보고 싶.. 생각나서 봤는데 보고 싶어서.. 아니, 나 보지 말라고 했잖아.. 너 같은 임사는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왜요? 신나 뭐하고 지내, 요새? 뭐하고 지내는 거 같니? 아, 방송하고? 그렇지. 그, 누나 일하는 곳은 찾아오지 마라. 누나가 나중에... 누나가 나중에 뭐 찾아갈 테니까 누나 끝나면은 나중에 갈 테니까 누나 일하는 곳은 오지 마. 누나 오랜만에 노래나 불러 올게.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오랜만에 노래나 한 곡. 아니, 나 근데 이피랑 브리즈가 진짜 개 듣고 싶은데 아무도 몰라. 너밖에 몰라. 나 저스틴 비버 노래 연습했거든요? 아, 이제 들어 처먹지를 않는구나. 그냥 부르고 싶은 거 모르겠다, 이거구나. 알았다. 그냥 불러줘. 저런 이 새끼. 아니, 힘들어.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린 게 이정도라 이거야? 하... 이 새끼들, 가만히 있어, 이 새끼들아. 저거 뭔데요? 아니... 음, 아니야. 일단은 나가봐. 일단은 방송은 나가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저거 뭐죠? 도료 영상 저거 뭐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누나 일하는 데는 오지 마라. 누나 굉장히 얼굴이 지금 빨개졌거든. 아니... 마카롱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해주세요. 뭐지? 잠깐만, 누나 돈 벌고 올게. 잠깐만.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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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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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나의 2,000원 사는 맛가루가 넘었어 미안하다 엄마 나중에 내가 음.. 마시는 거라도 사줄게 닥쳐 닥치라고! 새끼야! 아! 아 당신 근데 그건 어디 갔어요? 유튜브 채널? 아! 유튜브 채널 잠시 내렸거든요 회사에서 내리라 그랬어 아 어쩐지 아 내가 분명 구독을 눌러놨는데 안 나오는 거야 당장 내리지 않으면 내보내겠다 그러는 거 아 그럼 내려야지 하루가 지나도 올리지 않는 폰 이제는 이런 기다림이 더 익숙해진 걸 Tell me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Your love is just a memory Baby it's your last time Don't give me a fist try And to give your heart to me 아니 좀 뭐랄까 저의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당신처럼 막 페북에 올리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히힛 오늘 씹덕 방송으로 150명 넘었다 히힛 페북에 올려야지 이렇게는 못하잖아 제가 아쉬워 아니 왜요 씹덕이 뭐 아 씹덕이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올렸다가는 몇 명 연락이 끊기지 않을까 으흡 제가 조금 더 크고 나서 보여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애매할 때 이렇게 마무렀네 아 riv 아주 즐거우신가봐요 아 존나 쪽팔리네 진짜 요즘에 뭐 녹음한 거나 좀 보내주세요 위로 삼아서 듣게 웃지마 자 박씨 진짜 존나 때리고 싶네 아 진짜 또라이야 너 진짜 또라이야 너 아 씨X끼 심지어 얘가 알아봐달라고 한 게 아니라 디스코드를 우연찮게 봤는데 이 새끼가 들어와 있더라고 아 동네는 바꾸고 들어올 거야 아 팬 디스코드에 이 새끼가 들어와 있더라고 그 얘랑 디스코드 친구도 안 돼 있는 계정이었는데 이미 들킨 거 당신도 유튜브 각으로 써먹읍시다 딱 한 소절로 내가 이 새끼들 조져놓을 수 있다 하는 걸로 하나 해주세요 아 한 소절로 시작하자마자 팝폭 괜찮나요? 아이 그럼요 괜찮죠 한 소절로 딱 이 자식들 다 개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런 거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연락은 안 하긴 했지만 자랑스러운 친구 중에 하나예요 사실 어디 가서 자랑한다 하면 이 친구부터 꺼낼걸요? 그렇고 제가 이제 어쨌든 노래하면서 돌아다닐 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긴 했는데 그전에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볼 때 얘가 음색은 얘가 갑이야 진짜로 근데 음색에다가 노력까지 더해져가지고 박자도 완벽하고 창법도 완벽하고 얘한테 한때 레슨 받을 뻔 했는데 안 받길 잘했네요 이럴 거 생각하면 안 받길 잘했네요 예 갑자기 왜 제 칭탄을 그렇게 아 유튜브 오려고 하니까 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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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해 노래할때는 소리가 굉장히 커졌다가 말할때는 계속 줄어드시네요. 그래도 노래를 좀 들으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분이. 히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은 불러먹었어요. 이미 자세부터. 안되나요? 아.. 당신은 이미 너무 인싸기 때문에 당신 귀멸의 칼날도 모르시잖아요. 그게 뭐죠? 원피스 나루토급으로 크고 있는 그런 만화인데 그거 알고 있어도 씹떡을 안 쳐주거든요. 저는 원피스.. 저도 안봤어요. 나루토도 안봤어요. 이 새끼는.. 제가 볼때는.. 못 봤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사세요. 저한테 굳이 그러지 마시고 그.. 저한테.. 씹떡은 이것도 취향인거라 그 취향이 아니시면 또 강요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는 오지 마세요. 여기는.. 아.. 제가 은은을 봤었네요.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예.. 그때 기억이 나는게 투니버스를 보다가 씹떡친구랑 친해져서 여기 만화책을 종종 보곤 했죠. 그렇군요.. 나쁘신다.. 지금은.. 예.. 거의 뭐.. 본 적이 없죠. 그런 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아 미친새끼들아.. 아니 적지마 씹말를 메모장이 이미 독사 다했거든요. 아 제발 저런거 보지마. 안돼. 저런거는 입문자용이 아니야. 입문자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멸의 칼날 먼저 보고 알겠지? 기멸의 칼날이요? 기멸의 칼날 먼저 보고서 아 이거 좀 괜찮네 싶으면 내가 그 다음거 해줄게. 저거 너무 상급이기 때문에 왜요? 한 번 쳐볼래요. 한 번 유튜브에. 뭔데요? 여기 보자. 하이스쿨DXD 한 번 쳐볼게요. 아니 그냥.. 그냥 그.. 그거를 구글에다 쳐보고서 사진만 먼저 보고.. 어! 어! 잠깐만요. 참.. 아 이 새끼들아. 실제.. 얘는 그런.. 그런 류가 아니라고! 일단 기멸의 칼날 보고 오세요. 그.. 나쁘지 않거든요. 그 은혼 본거 보니까 좀 검술 쓰는 것도 좋아하는 거 같은데 기멸의 칼날이 딱이다. 그거 먼저 보고 와. 왜요? 하이스쿨DXD 딱 맞는 거 같은데. 이미 들켜버린 거. 어쩌겠어요. 피할 수 없으면 유튜브 각으로라도 써먹자.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되겠어. 시험아. 이미 들켜버린 거 유튜브 각으로 잘 쓰도록 할게요. 그래도 잘 되셔서 보기 좋네요. 더 잘 돼야죠. 뭐.. 이렇게까지 수치스러웠는데 여기서 끝낼 순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 진짜 왜 저럴까 얘? 아.. 아.. 튜바 튜바 저는 이 친구랑 조금 얘기 좀 하러 가봐야겠어요. 이제 입막음을 하러 갑시다. 아.. 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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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튜바. 꼬바 한 번 말해줘. 꼬바가 뭐죠? 꼬바. 꼬바는 나. 나하고 튜바 해달라고. 튜바. 튜바. 오케이. 뽀빠지.